어디에 가실까요? 로족에서 차 구해서 야스나야 갈까요? 어떻게 어떻게? 어디 갔네요? 지나갔네? 여기도 차가 있긴 한데 이런데도 풀모 갈래요 풀모? 네 일단 창고부터 뛰어 뛰어 때려 푸셔 버리지 일단 제 방향에선 풀모 땡기는 애들 없어요 네 저도 안보여요 저도 끝인데 없어요 마네킹도 없네 마네킹도 없네 땅끝마을 아무도 안오지? 여기 아래 차 타고 차 끌고 가야겠다 바다에 떨어지겠는데 바다에 떨어지겠는데 바다에 떨어질 것 같으면 보트 타고 가세요 여기 파밍하고 그리로 뛰어 갈게요 저 진짜 보트 타고 갈게요 바다에 떨어질 것 같아요 보트 타면 돼요 빨간핑 애들 있어요 한 스쿼드는 형님 이거 차 타고 그냥 가요 크리모스크도 4명이서 타는데 은근 오래 걸려요 네오님 아 네 알겠습니다 나갈게요 아우 렉이 이놈의 렉 슈퍼참프 슈퍼참프 아 이쪽으로 오셨네 응 내가 제일 먼저 왔는데 형님 그 저기까지만 운전해주세요 문자만 할게 제가요? 네 바람핑에 보트 있어요 저희 자기장 때문에 보트 타고 가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오우씨 여기도 차 있어요 네 차 있으니까 차 타고 가면 되겠네요 차 두 대 포트에서 너무 빨리 내렸나? 아 피가 거의 그냥 어 작용 반작용 오지게 당하셨는데 어 버티가 올라 탔는데도 달았어요 스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트롯핑은 유에이지 세운핑이에요 네에 까먹을 카페 앞에 차 있고요 흠 어디로 들어가야 되나 가운데로 들어가야겠다 총을 줬으면 가방이 없네 창고에 가방 많아요 네 저는 삼뚝에 삼가방에 M4 벌써 풀파밍이네요 카페에 들어왔는데 그러면 상민이 주변에 있어야겠다 두 사람을 잡아야 해 두 사람이야 잡는거보다 죽으면 바로 파밍해야죠 저 지금 카페 한 짓만 털고 안 털었어요 그 주변 터시면 될 것 같아요 개머리빵 필요하세요 상민님? 네네네 지금 총만 먹어갖고 도트랑 우리의 이 뚜껑 쪼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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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개머리판 구했어요 보정기랑 아 또 스크스가 나오네 야 아 아 카밍하면서 배우를 먹게 키워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카곱 박탄뛰고요 효과 siege 노트나 다른 상민 네임 네? AR 보정기 드셨대요? 예 지금 먹었어요 혹시 AR 소음기 필요하시지 않습니까? 예 있으면 쓰겠습니다 이게 바꾸는 판단 예 에캡니다 아 알겠습니다 바꿔드릴게요 혹시 벡터 필요하신 분 있으세요? 벡터 레알 좋아함 근데 파츠 모으기 귀찮아서 안먹어요 아 그래요?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너무 좋아 탄속이랑 소리랑 너무 좋아요 근데 대킥이나 대탄이 있어야 좋아요 총알수가 너무 적어갖고 네 열쇠발에 한 놈도 못죽이면 그냥 사이가 필요하신 분 혹시 여기 사이가 있나요? 사이가 필요하신 분 혹시 여기 사이가 있나요? 저는 괜찮아요 찌 먹었습니다 어 벡터 총알 좀 필요하신가요? 아니요 있어요 오케이 스카나 M4 남는 거 보시면 말 좀 해주세요 네 네 네 카고 팔 필요하신 분 있으면 쓰겠습니다 스나 스나 누구에요 지금 방금 말하셨는데 상민 상민 초록 카고 팔 어디에요 핑 카고 팔 파란 핑이요 1층 창고요 아 알겠습니다 M4 초록핑 1층 네 개머리판 아까 버리셨어요? 두몽이 어 있어요 저기 그 M4 M4 있는데 뿌려놨어요 네 감사합니다 센스 센스 ㅋㅋㅋㅋ 그것은 바로 센스 AR 대탄이랑 소염기도 다 뿌려놨어요 마음껏 자기장 오고 있네요 지금 아 땅끝마을이라서 오지게 빨리 오네 저 있는데 M4도 있거든요 상민 좀 멀긴 한데 오예 2배율 아 근데 손잡이가 하나도 안 보이네 손잡이도 먹어 놨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네 거기 놔두진 못했어요 지금 먹어서 지금 앵글 먹었어요 오케이 스프스 쓰시는 분 지패드 있나요? 어 저 레다 남으시는 분 아직 없어요 홀로나 레다 레다 하나 챙겨드릴까요? 네 챙겨주세요 하나 버렸는데 하나 버렸는데 대탄 필요하신 분? 대탄 저요 루키요 네 레드도트 사이트 맞죠? 네 레드도트 레드나 홀로나 상관없어요 아무거나 주워주시면 홀로는 제가 쓰려구요 네 홀로는 지금 저도 안 나와가지고 어 괜찮아요 일단 여기 위에는 다 털었습니다 저 아래 안 털어 일단 쬐야겠네요 저희 아 진짜 대탄 안 나오네 대탄 있어야죠 SMG요? 아 없어요 SMG SMG 대탄 SMG 대탄 가져갈게요 아까 대킥 있었는데 안 먹고 왔는데 안 돼 대탄은 지금 먹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뭘 먹어야 되나 그러면 차로 바로 가겠습니다 먼저 출발하셔도 돼요 차 어디에 있어요? 아 자기점 왔다 가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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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비 대략 2쯤 그 창고 그 카구팔 있는데 파란핑 맞아요? 태우소 네네 그냥 창고요 창고 아 여깄다 확인 하나짜리 창고 확인 확인 잠깐만 아 성기를 한번 못 먹어보네 아 뭔가 부족한데 템이 아 연막이 너무 많구나 연막 4개 들고 있네 연기 차 한 대도 없네 저 가고 있어요 네 네온님.. 이신네 네 참 인연이 많네요 흐하하하 이번에 안전운전을 일단 초록빈까지 이번엔 차니까 괜찮을거에요 면허는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인연이 오늘의 명대사 인연이 잘 안되요 뗄 수 없는 인연 뗄 수 없다 계속 만나는데 죽을때도 같이 죽고 걸린다고 왜 느리냐 이거 시프트 하신거에요? 네 했어요 잘 같아서 그런가 운전 잘하니까 찔러서 갈게요 네 보라니 득텍 좋아 드디어 자기장 가로질렀다 전기장 도블라 중독 도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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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도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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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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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 먹을 수 없네 여기 일단 여기 일단 아이템 드릴까요? 네 AR 보정기 주세요 보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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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제가 먹은 거 아니고 7탄 필요하신 분 있나? 카고팔 탄 띠 카고팔 탄 띠 저 여기 아 칡패드 있네 아 칡패드 끌게요 저 칡패드 음 저 레닷 레닷이랑 구상 하나만 주세요 레닷이랑 구상이요? 구상은 하나밖에 없는데? 잠시만요 아 제가 제가 저 4개 있어요 4개 드세요 드세요 드시고 하나 드시고 어 나 구상 어디 갔지? 히히히 구상 나 아닌데? 저도 구상 하나도 없어요 하나 드린 걸 누가 그걸 그거 제가 먹었어요 하나도 없어서 아 가세요 그럼 그럼 하나 더 드릴게요 아니 저 어차피 총알 맞으니까 에이 그런 거 있어요 하나씩 드세요 하나씩 먹어야 돼 저 104 104요 저 112요 242 242 내가 제일 많네 지금 저 113 일단 그러면 저희 어디 가실 거예요 지금? 여기 음 2층 집 거기구나 오케이 저 혼자 운전할게요 저는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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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왼 차이 오우 오 뒤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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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있어요 한 팀 오오오오 뭐야 뭐야 언더 백의 한 팀 안 죽으면 바로 도망가야되요 우와 폭격 어 차 터질라 그래요 어 쟤네 차 구할려고 저기 아니요 쟤네 우아지 있었어요 아 오케이 어 기름이 안될 것 같은데 이거 어 그러면 안되는데 저 이거 혼자 타야되는데 피 없어요 차 터지기 전이라 어떻게든 가겠습니다 뒤에서 우린 4분의 1 저 지금 한 한 칸? 두 칸? 어 보급이다 에어드랍 일단 부스터 안쓰고 일단 네 부스터 쓰지 말고 다시 네 아마 부스터 안쓰면 갈거에요 네 그럴거 갈거같은거 같이 얘기했네 네 네 가겠다 가겠다 어우 방역사다 방역사나봐라 롯소바이안인데 부스터 마지막 부스터다 이 집 먹을까요? 이 청어집도 괜찮긴 한데 여기요? 저기 반대편이 구 eh 으어어 아우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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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오 기름 기름 넣고 와야겠다 기름 그냥 이 차에 다 넣어버린다 건너편 집에서 쏜다 우리 가려고 했던 집에 있어요 2층에 있는건가? 2층이지 않을까요? 확인해볼게요 2층이네 2층 15방향 집 2층 2층 말고 다른 데도 있는거 같은데? 사운드가 너무 큰데? 담벼락도 있다 담벼락 담벼락도 있어요 보면 안된다 이거 지금 3명이 보고 있어요 우리 뒤에 다시야 SE 확인 3명 확인 확인 담벼락으로 붙었어요 담벼락으로 돌았어요 이거 나가기도 애매한데? 여기 초록빙 초록빙 얘 혼자에요 수류탄 던질게요 수류탄 안돼 안돼 수류탄 수류탄 아 반대편 집에서도 겁나 쏘는데? 차 때문에 나갈 수가 없네 차 때문에 나갈 수가 없네 여기 살리러 온다 바이비 두번님 죽었다 계속 볼게요 지금 살리고 있어요 올라오세요 올라갈게요 네 아 못살렸어 다 사망 다 잡았어요 차 때문에 나갈 수가 없었어 그거 탄 다음에 내리시면 돼요 일부러 그렇게 막아놓은거에요 바깥에서 하는데 좋았어 이제 밥을 먹으면 되겠 아 왜이렇게 말을 안든냐 오마이갓 아 나이씨 뭐야 에잇? 저 기절했어요 소리가 저거 보급템 아니야 저거? 네네 저 에딱 소리 맞았어 어우 달콤해 여기 어떻게 들어가야돼 차 터트넣었죠 아 망했다 내가 죽으면 안되는데 아 망했다 내가 죽으면 안되는데 살려주세요 상민님 올라가서 살리면 돼 살리세요 전 옆에 지키고 있을게요 아니 한팀이 또 왔어 네 저 살려주세요 나이스 아 잠시만 아 망했다 초탄 애들하니 계단 아래 한 명 안되 제 시체 제 시체 먹을거 많아요 아 1층에 있어요 지금? 네 1층에 있음요 네 1층 계단 뒤 계단 아래 저 아래 그 계단 아래 그 계단 아래 숨을 수 있는 곳 있잖아요 음 거기 있어 근데 이제는 어디있네 저거 한명인가? 한명 아니겠죠 한명 죽였으니까 한명 아 떨어져갖고 뒤치기 할까 이거? 그러셔도 돼요 문 열고 2판 4판인데 잠깐만요 약 하나만 더 먹고 그쪽으로 가시면 위험해요 네 돌아서 밖에서 1층 방에 있나? 1층 방에 있는 것 같은데 1층 방 사운드 아 대란미드 있네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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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오면 죽여야겠다 2명이요? 2명이요? 2명이요 아 몰라 어떻게 던진거야 얘네 안 올라올 같은데 네 굳이 올라올 필요는 없어 설기는 글렀다 아 아 어 원 걸치네 아 아까부터 부동산은 오지게 잘하는데 чтобыinerging . . . . . . . . . 잠깐만요 쏘누고 보니까 애들 앞에서 깔짝거리다 보니 왔다 잘 쉬는 거잖아 한 대 차이였다 한 대 차이였다 돌았나 상민님 목숨은 소중했어 살아계신 동안 담배 한 대 피고 올게요 그전에 라면 하나 푸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추울 것 같습니다 아네 안돼 안돼 저도 뭔가를 먹어야 되는데 영화 보여줄 거라고 믿습니다 잠시만요 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9mm 탄을 왜 이렇게 많이 들고 있어 일단 약을 좀 챙기고 드링크 10개나 있는 새끼고 구급상자 3개 정도 다행히 라면 라면 욕심 우유 그래서 라면 뒤에 사는데? 뒤에 사는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인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